스포티는 그 사람은 뭐냐면 인기 있는 이탈리아 오페라 가수죠. 그 사람이 보냈는데 대우의 그의 삶을 무대에서 보냈죠. 그는 태어났는데 북쪽 이탈리아의 북쪽인 이곳에 있는 모데나의 북쪽에서 태어났죠. 첫 성대 35년도에. 하지만 그의 가족은 어벤졸이 뭐냐 어벤졸? 어벤졸이 포기하다 버리다. 떠나다니깐 그의 고향을 떠났죠. 그런데 어디 절정해서? 2차 생일으로 절정기의 고향을 떠난 거죠. 그리고 이주했는데 어디로 이주했어? 시골로 이주했죠. 그는 보냈는데 7년을 보냈죠. 보이스 레슨을 받으면서 7년을 보냈죠. 그리고 19세에 그는 상을 받게 되는데 노래에서 어디서? 이게 뭐죠? 합창단이죠. 그 아버지와 함께 합창해서 노래하는 것에 상을 받게 되죠. 그것이 납득시켰는데 그가 뭐하기로 납득시켰어? 전문가가 전문적인 직업가수가 되겠다고 납득시켰던 거죠. 그는 아주 기본적으로 기억되어지는데 모르게 기억되어서 항상 지니고 있었다고 기억되어졌죠. 술수건을. 그 동안에? 그의 공연 동안에. 답은? C번. 이것도 어렵지 않네요. 그 삶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그 행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